안녕하세요. 토익 850 플러스 벼락치기 11완성 RC강좌를 맡은 구원선생님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강 들어갈 건데요. 파트 5 한눈에 보이는 짝꿍 표현찾기 동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문제 미리 풀어보셨죠? 전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문제 다 풀어보시고 채점도 해보시고 리뷰도 하고 이해도 하고 나서 정리하는 느낌으로 강좌를 들어주시면 책으로 공부하는 거에 플러스 추가적인 해석 없이 푸는 요령까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외워야 될 것들이 또 상당히 많이 나와요. 동사들이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ing, 동명사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동사는 목적어를 써주고 투부정사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동사는 또 that 써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가 동사원형이 옵니다. 어, 그럼 이런 모든 것을 외워야만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그냥 해석해서 느낌 좋은 거 풀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게 되면요. 문제의 속도가, 푸는 속도가 빨라져요. 아주 빨라져요. 아주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될 게 뭐냐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인데요. 일단은 뭐 PPT는 화려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동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외우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일단은 이거를 외우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개발한 스토리를 한번 소개를 할게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한 남학생하고요. 여학생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동안 계속 우리 뭐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사귀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사귀자. 그러면서 카톡을 보냈는데 이제 뭐 이 여자, 여학생도 호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귀기로 하자. 서로 이제 사귀기로 했는데 사귄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의 내용의 카톡을 보냈대요. 나는 너랑 여행을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벌써부터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내용이 좀 약간 은큼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 동사를 은큼쟁이 동사라고 이름을 줘봤어요. 나는 너랑 여행을 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기대한다. 은큼하죠?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네가 동의를 해도 상관없고요. 어그리가 동의하다죠. 근데 거절을 해도 상관없다. refuse. 거절하다. 안심을 일단은 시켜주는 멘트를 한다면 근데 네가 가기를 결정하고 약속해 준다면 promise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계획을 짤 작정이다. 하면서 뭐 저도 대학교 때 여자친구 처음 사귀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좀 친해지고 나서 어디로 여행 갈까? 뭐 이런 여행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혼자 흐뭇했었던 그런 내용이 조금 은큼하다. 그래서 은큼쟁이 동사라고 이름을 줬는데 어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거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그냥 외우는 거야. 근데 나름대로 제가 외우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정해서 외워주시면 되고 하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동사들은요. 전체적으로 미래적인 어떤 느낌이 있어요. 투부정사 자체가 미래적인 어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적이고 의무적이고 뭔가를 원한다라는 것도 과거에 원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앞으로 뭔가를 원하고요. 앞으로 뭘 기대하고 희망하고 그래서 앞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뭐 할 작정이니까 이게 투부정사를 되게 좋아한다라는 원리죠.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빠진 것 중에 하나만 더 얘기해 보자면 플렛지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렛지. P-L-E-D-G-E. 플렛지 라는 단어는 서약하다 라는 단어인데요. 가장 최근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하는 동사 어휘 문제로 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인데 역시 이것도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쉽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예전에는 회장 아들 동사라고 해서 한 회장 아들이 있었는데 회장 아들이 자기 자신을 뭔가 인조이를 하겠다. 즐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 해서 인조이 그 다음에 마인드라는 단어 이제 여기 보이시나요? 마인드 있죠. 인조이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기브업 포기를 하니까 회장님이 자기 아들을 이제 지지하고 옹호해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시작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주다. 어드밋 이런 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회장 아들이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회사 들어와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업체에 이제 거래를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랑 거래를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서제스트 레커맨드 또 뭐 추천을 하는 거죠. 근데 업체에서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저 회장 아들이라는 사람이 원래 인조이 하던 사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네가 제안하는 걸 뭐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꾸 사업 제안을 피했겠죠. 어보이드. 그러면서 뭐 계속 연락이 뭐 중단되다가 피하다가 멈추고 연기되고 포스폰. 그러면서 중단이 된다. 디스컨티뉴. 또 아버지의 지지도 끝나게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암기를 시켰는데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요. 스토리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방법이 없나요? 예전에 저는 뭐 약간 옛날식 영어를 또 배우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영어책에 보면 메가패스 아이디라는 암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앞쪽 글자만 따서 M이 뭐 마인드고 G는 뭐 기브업 그 다음에 메가패스 G는 그죠. A는 어보이드 P는 포스폰 해서 그런 앞글자만 따서 잉클로 아마 또 많이 있는데 어 이러한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방법은 나중에 되면 또 메가패스 아이디만 기억납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힘들고 좀 다르게 공부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자 다 필요 없어요. 다행히도 토익 시험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이 나옵니다.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지금까지 기출됐었던 것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로 인조이가 나왔어요. 파트 6에서 나왔고요. 서제스트 레커맨드 뜻이 비슷하죠? 파트 5에서 기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컨시더 역시 나왔어요. 고려하다 ING를 좋아하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레커맨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머릿속에 레커맨드 ING 많이 들어봤어 아니면 레커맨드 2 많이 들어봤어 감에 따라서 대답해봐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레커맨드 2를 얘기해요. 자기 감이 자기가 영어책을 많이 봤는데 레커맨드 2라고 배웠다. 그럴 때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너 아직 많이 안 본 거야. 레커맨드는 ING예요. 레커맨드 2는 수동태로 Be Recommended 2 이렇게 가거나 누구에게 추천된다. 그건 뭐만 하도록 추천된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Avoid라는 단어도 기출이 됐었고요. 이건 이제 Good Toic 시험에서 신토익 말고 나왔었고 그 정도를 제가 추천을 하고요. 물론 나머지 표현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아두시면 좋은데 시험에서 많이 안 나오는 편이니까 이 정도만 기억을 해보자 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데 동명사 관용어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너를 보기를 고대한다 그러면 I look forward 한 다음에 To see you인지 To seeing you인지가 순간 헷갈려요. 우리는 많이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이런 표현을 근데 그래도 Look forward to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 그래 To seeing you ing로 가는 거 알겠다. 그렇지만 to라는 것이 to 부정사라는 게 있어서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 헷갈릴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다분히 암기를 하지 않으면 to 다음에 ing가 올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지 무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 제가 항상 예를 들어요. 우리 옆집에 초등학생 꼬마가 사는데 아직도 걔는 6월이라고 잘 못하고 6월이래요. 6월 10월이라고 하는 말을 10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걔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린 시절에 분명히 헷갈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나이 들면서 교정을 받고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되게 아 이거 어떻게 외우지 그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한번 외워보자. 근데 아는 것은 확실히 소거하고 나는 그럼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한 암기법을 한번 만들어 볼까? 저는 연상을 했는데 마침 제가 이것을 고민하던 시점에서 TV 프로에 강호동이 나왔어요. 강호동이 나와서 막 뭐 여러가지 뭐 이렇게 코미디 프로에서 진행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강호동이 먹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강호동은 먹는 것에 익숙하다 라고 이렇게 암기를 해보세요. Be used to ing 강호동 is accustomed to eating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투더하게 ing로 가는 애들인데 특히나 먹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죠. 열망적이고 헌신적이고 집중하고 전념하죠. 두 번째 표현은 전념하다 집중하다 이런 표현들 Be devoted to ing Be dedicated to ing Be committed to ing 딱 연상이 됩니다. 아 뭔가에 집중하고 전념하는구나. 그런데 요새 먹기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유튜버들 되게 많은 거 알죠. 그리고 뒷광고 뭐 받아가지고 막 이슈가 됐잖아요.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저렇게 많이 먹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역시 강호동의 부모님이나 혹은 연예인 그 강호동 씨 강호동이라고 좀 그렇죠. 저도 공인 인데 함부로 이렇게 부르면 안 되니까 좋아요. 강호동 씨의 뭐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은 분명히 자기 아들이 자기 뭐 남편이 너무나 많이 먹어서 좀 소화가 안 되거나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반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하다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 Be opposed to 같은 말이 object to ing 라는 게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역시 반대하다 계열로 ing 혹은 명사를 좋아하고요. 그렇지만 어때요? 오늘도 강호동 씨는 먹기를 고대한다. 그래서 look for to 가 오게 되면 이것은 뭐뭐 하기를 고대한다. 라는 표현되고요.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뭐뭐 하자마자 라는 표현 on ing 먹자마자 먹을 때 in ing 먹을 값어치가 있다. 라고 느낀다. Be worth ing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뭐 할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 feel like ing 먹으러 간다. go ing go swimming go fishing 그죠? 근데 먹는데 바쁘다. cannot help ing 라는 표현을 들어봤어요. cannot help ing 는 몸하지 않을 수 없다. 먹지 않을 수가 없다. 먹는데 바쁘다. be busy ing 계속 먹는다. keep ing 그죠? 이렇게 먹다 보니까 강호동 씨 조차도 먹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have difficulty trouble ing 먹는데 돈을 다 써버리는 거 시간을 다 써버리는 거 have spend time and money ing 이런 정도로 연상을 해버리면요. 이 모든 표현이 그냥 싹 외워지죠. 그래서 저는 토익 강사인데 이런 걸 따로 외울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토익 강사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걸 다 잘 아느냐 아닙니다. 저도 대학교 때는요. 이런 걸 다 못 외웠어요. 이렇게 암기법 만들어서 연상에서 외우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이런 거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 이렇게 외우면 외워질 만하겠구나 연상에서 암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것도 더 힘들어요. 와 목적격 보호자리의 투부정사라는 게 뭐냐면 아까는요. I want to go 였잖아요. 그죠? 근데 I want you to go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가기를 원한다. 이런 식의 패턴을 우리는 오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라는 자리의 투부정사로 배턴입니다. 아 이건 어떻게 외울까 이것도 제가 연상법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공통점을 그러니까 외울 게 너무 많을 때는 어떤 단어 간에 묶음 이런 집합은 얼추 이런 뜻이 있구나 첫 번째 이 묶음을 보세요. 첫 번째 묶음은 would like want 이런 단어들 wish 이런 단어들은 원하다 계열이죠. 원하다 계열의 단어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구하는 거 원하거나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require 여러분 tell이라는 단어도요. 말하다의 뜻도 있지만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구나 요청 원하는 계열 이것을 희망 요청이라고 불러볼게요. 희망 요청 자 그 다음에 이런 단어들 어때요? invite는 초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야. invite 정중한 요청 요청의 청과 초청의 청이 청자잖아요. 그 다음 encourage courage가 용기죠. in이 들어가면 장려하는 거예요. 동사로 변했죠. 용기를 주는 거야. 아 너 이거 좀 해보는 게 어떻게 했어? I encourage you to go 하면 너 가도록 장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 advise 권하다 충고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advise you to go 네가 가도록 권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희망하고 요구하고 권하고요. 권고 그 다음 이 단어는 어떤 느낌인가 한번 볼까요? remind 까먹을까봐 다시 알려주는 거야. 너 가야 될 거야. 가세요. 가세요. 다시 한번 알려주는 상기시키다. 그 다음에 instruct 이거는 지시하는 거죠. 가도록 지시하고요. persuade 설득 너 가란 말이야. false 억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원 안 가면 응 때릴 거야.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 urge는 촉구합니다. 반대 서명 운동하자. 촉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동네 임대 아파트가 웬 말이냐. 그럼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도 이것 때문에 시위하고 그런 거 그런 거 촉구 들어봤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공통적 그럼 거의 나왔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난리치고 촉구하니까 뭐예요? 허락해 주는 애들 allow, permit, enable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단어들이 다 어떤가요? 느낌은 목적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원하는 정도 예를 들면 나랑 사귀어 주세요. 나는 네가 나랑 사귀어 주길 원해요. 이렇게 그러다가 조금 더 강하게 권고하는 거죠. 나랑 사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권합니다. 저랑 사귀어 주세요. 그러다 안 사귀어 주니까 또 이제 막 더 강하게 막 하는 거죠. 억지로 막 사귀어 달라.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막판에는 상대방이 허락을 해 주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름을 짓기를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래 이거는 교재에 나오는 어떤 문법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만 결혼 승낙 동사라고 제가 이름은 지었어요. 나름대로 저만의 어떤 안기법으로요.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 뭐 프로포즈 하잖아요. 결혼하길 원해요. 결혼해 주세요. 졸르고 졸르고 설득하고 마침내는 결혼의 허락을 받아 냈다 라고 이렇게 연상해 주시면 외울 수 있는 이 동사들은 정리해 드리자면 목적어만 가지고 부족해서 이어서 미래적인 의무적인 어감의 투부정사가 등장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으로 이제 요게 앞자만 따서 우리 부르는 말이 있어요. 제안 요청 의무 추천 주장 명령 이거는 뭐 강의하시는 부분마다 조금 다른데요. 저는 제일 먼저 요구부터 얘기할게요. 요구 요구 그 다음에 뭐 주장 의무 명령 제한 그래서 앞자맞다 보니까요. 요번 주의 명제 좀 뭐 말이 좀 간단하게 줄여지잖아요. 요구 주장 의무 명령 제한 요번 주의 명제 뭐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방법 마련해 보세요. 이러한 단어들은 어떤 기능이냐면 다 뭐뭐 해야 한다 중요해 뭐뭐 하는 게 필수적이야 하다 보니까 뒤에 that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주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요. 조동사 슈드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토익 시험을 한 다섯 번 정도 볼 때마다 한 번씩 툭 하고 튀어나와요. 여러분들이 시제 문제라고 생각해서 혹은 단수복수 수일치 문제라고 생각해서 주어랑 수를 맞추려고 막 하는데 봤더니 동사 원형이 툭 하고 답이 되는 거죠.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보기를 먼저 항상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앞에서부터 해석 쫙 하죠. 근데 해석을 하는 것은 심리적인 위안을 줄 뿐이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는 유형을 알고 유형은 보기를 보면 드러나요.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는 답을 먼저 고르고 그 답이 맞는지 점검하면서 해석을 빠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기를 보면 동사도 있고 투부정사 그러니까 준동사도 있고요. 또 동사의 단수동사 뭐 이렇게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일단 이 문장에서 동사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쫙 봤더니 바로 뭐가 동사냐면 에스크드가 동사죠. 요청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청하다 라는 이 동사가 어떤 동사였는지 기억을 해보면 아까 오형식 동사라고 해서 저는 결혼승락 동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내가 왜 그 이름 지었는 줄 알아요? 그 이름을 안 짓고 나서 그냥 아까 오형식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뭐였더라? 그게 투부정사 좋아하는 뭐였던 것 같아. 바로 투부정사 왔어? 아니면 목적어 오고 투부정사 왔어? 아니면 대대수부였어? 뭐였어? 막 꼬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조르는 애들이었죠. 희망, 요청, 설득, 허락 그 계열의 단어들이 에스크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단어는 이미 동사가 됐고 목적어는 뒤에 왔는데 이어서 뭐가 더 오고 싶을 때 그 자리에 바로 투부정사를 써주는 동사다. 그래서 문제는 쉽게 풀렸어요. C번인데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가 아니 에스크라는 게 아까 그 결혼 승낙 동사라는 그쪽에도 속했지만 요구, 주장, 의무, 명령, 제안 요번 주에 명제라고 하는 거기에도 속하는데 그렇다면 동사 원형인 A번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뭘 질문할지도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수업시간에 풀리고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는지를 다 캐치를 하기 때문이죠. 또 피드백도 받고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를 요 전 단계에서 보여드리면 이 요구, 주장, 의무, 명령, 제안을 나타내는 요 동사들의 됐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됐을 생략을 멋대로 해버린 다음에 저게 생략됐다고 생각하고 동사 원형인 A번 쓰면 안 되면 생략됐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C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헷갈릴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은 거야. 딱 여기 어디 보시냐면 컨시더 한번 보세요. 컨시더 우리 고려하다죠. 고려하다는 바로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합병을 고려하거나 은퇴를 고려하거나 여러분 고려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뭘 고려해볼까 이렇게 그렇지만 또 뭐뭐 하는 행위 동명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기 중에 동명사인 A번이 들어오게 되면 뭘 고려했냐면 도입하는 거 소개하는 거 그래서 introducing 동명사가 왔고요. 뒤에 나와 있는 its own currency는 이 동명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동명사도 자기 자신의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introducing its own currency가 한꺼번에 컨시더의 목적어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때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투부정사도 올 수 있지만 투부정사는 컨시더의 목적어가 될 수는 없죠. 그죠? 동사별로 취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introduce는 동사 원형이니까 안 되는 거고요. introduce는 과거 분사라고 해서 과거 분사가 들어올 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과거 분사가 들어오고 싶다면 밑줄 뒤에 있는 its라는 소유격보다 더 뒤쪽에 위치해야 되겠죠. my big house가 맞지 big my house가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어순이 어차피 틀어지기 때문에 과거 분사는 지금 밑줄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었고요. 자 4번이죠. 4번은 여러분들이 invite라는 동사에 집중을 해주세요. invite 동사 기억납니까? 결혼 승낙 동사 자 이 정도까지 해도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면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집어넣어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형과 우리 형수의 에피소드인데 우리 형이 우리 형수보다 8살이 많습니다. 8살 나이 차이가 엄청나죠. 제가 수업시간에 하는 에피소드예요. 근데 8살 차이인데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형수가 형을 따라다녔어요. 원래는 형이 형수를 따라다녔거든요. 형은 대학원생이었는데 신입생 대학교 신입생 OT의 형이 따라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없다 그러면서 OT에 가보면 누구 한 명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근데 우리 형수랑 만나게 됐고요. 근데 처음에는 형이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형수가 따라다니면서 집에다가 얘기를 했대요.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는 사람이냐 혹시 직업적으로 8살 차이라고 하니까 뭐 괜찮은 직업인가 물어봤대요. 흔히 말하는 그 뭐 이렇게 4자로 끝나는 뭐 그런 직업들 그랬는데 저희 형은 숫자로 끝나는 직업이었어요. 뭘까요? 백수였어요. 백수. 그래서 집에서 완전히 그냥 완강하게 거절을 했는데 형수가 처음에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원해요. 이러다가 처음에는 권고를 했겠죠. 엄마한테 아 그래도 그 사람 뭐 성실한 사람이야. 교회도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랑 종교도 맞고 어쩌고 어쩌고 그러면서 계속 권고를 했겠죠. 근데 안 들어주니까 좋아. 2판 4판 형수가 대단한 사람인데 쥐약을 사다가 극약이죠. 극약. 그걸 사다가 딱 갖다 놓고 이거 결혼 안 시켜주면 원샷 해버리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혼을 허락해 주는 그런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수업 시간에 딴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딱 요점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이 얘기만큼 꼭 해요. 왜인 줄 알아요? 그럼 나중에 이 동사 기억은 하나도 안 날 거야. 막 머리가 꼬입니다. 어떤 거는 투부정사 좋아했어. 어? 응큼쟁이 동사라고 아까 그랬는데 근데 또 어떤 거는 또 동명사 좋아해요. 막 어떤 거는 뭐 요번주의 명제 막 다 꼬이죠. 그랬을 때 제 스토리가 기억이 날 거야. 아 저 선생님 딴 건 다 기억 안 나. 근데 형수 이야기는 했었지. 맞아. 그게 조르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내는 거였어. 그거는 목적어에 투부정사가 왔어. 그게 수동태가 되면 비인바이리르 투 동사 언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 이게 능동태였을 때 인바이트 목적어에 투부정사 그게 수동태가 되니까 비인바이리드 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사이에 부사는 들어온 거고요. 유아 콜디얼리 인바이디드 하면은 너는 아주 정중하게 모셔집니다. 요청이 됩니다. 권고됩니다. 뭐 하라고 참석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뒤에는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여기까지만 봐도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7번입니다. 7번도요. 일단은 문제 푸실 때는요. 뭐 유형 보고 풀자 그랬는데 어? 뭐 유형은 지금 동사 문제의 유형이에요. 근데 나 유형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문장 안에서 동사를 찾아보세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게 requested죠. 근데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준 것 중에 두 가지가 지금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요번 주의 명제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결혼 승낙 동사라는 게 있었는데 that이 들어갔죠. that 그러면 이거는 요번 주의 명제야. that이 없어요. 그러면 request 목적어에 투부정사야. 근데 보기 중에 일단 투부정사도 없고 that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요번 주의 명제. 그러면 요번 주의 명제가 뭔데요? 요구 주장 의무 명령 제한을 나타내는 명사 동사 형용사가 왔을 때 이어서 주어 나오고요. should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이 오는 패턴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사 원형인 A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쉬운데요. 여러분 이거를 B를 답으로 했다면 요번 주의 명제라는 걸 모르니까 어? 컴퍼니가 단순해. 그럼 단수 동사 we play sis 써야지. 이렇게 해서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니 왜 요번 주의 명제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요구 주장 의무 명령 제한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안기법이 더 어색합니다. 그냥 외울래요. 그냥 외우셔도 되고. 또는 제가 원래 외우던 게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별로 좀 달라요. 이런 안기법은.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 하세요. 중요한 건 이게 같은 내용이구나. 근데 이제 제가 강의 때 이런 걸 안기법을 만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그냥 막 흘려들어. 한 여학생이었는데 일주일 지났어요. 똑같은 내용 푸는데 그 친구가 이걸 틀린 거야. 그래서 제가 어? 너 이거 기억 안 나니? 그랬더니 기억이 난대요. 그게 뭐냐?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아... 막 이러더니 어? 오늘의 명제요? 이러는 거야. 뭔가 연관성 있는 게 막 그냥 갖다 붙이는 건데 요번 주의 명제 오늘의 명제라는 건 없어요. 요구, 주장, 의무, 명령, 제안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request 넘어갈게요. 15번입니다. 15번은 강호동을 제가 아까 연상시켰죠. 자, 이게 바로 연상법의 위력입니다. 그것들을 뭐라도 이름을 짓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강호동은 먹는 것에 헌신적이고 그저 먹고 싶기를 고대하고요.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먹으러 간다. 먹지 않을 수 없다. 먹는데 계속 바쁘다. 시간과 돈을 소비한다. 그랬더니 마침내 어려움을 갖는다. 이런 계열의 단어들이 싹 다다 be, 어쩌고도, to, ing 혹은 그냥 동사에 뭐 to, ing 이런 식으로 그래서 be dedicated to ing로 가게 되는 거죠. 단, A번이 바로 그렇게 가니까 뭐 어렵지 않게 ing로 갔는데 이제 제가 좀 더 뒤에까지 밑줄을 더 그은 이유가 있어요. 보기 중에 만약에 어, D번 모기가 be provided가 아니고 bing provided라면 이것도 ing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동이냐, 능동이냐까지 파악을 해주세요. 근데 accurate investment information 정확한 투자 정보라는 목적어가 있죠. 동명사도 목적어를 갖습니다. 그래서 A번이고요. 어, 만약에 저런 목적 없다. 내용상 수동의 내용이다. 그럼 being provided 가능하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업 후에는 꼭 학습 체크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 보통 다섯 번 틀려봐야 다섯 번 확인해야 외워지고 작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가 오늘 외워야 될 표현들은 다 연상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연상법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암기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단어장 다운로드 받아서 어휘, 꾸준하게 어휘에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셀프 테스트로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데이 3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